어 여기가 되겠다 아 야 이거 여군 맵 진짜 너무 거지같다 찾는거 너무 역겹다 이런거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감마의료원을 갑시다 감마의료원을 가는데 난이도를 낮출게요 저는 이 여기만큼은 왜냐 난이도가 높아봤자 시간만 오래 걸리고 재미도 없고 영웅미션은 난이도 낮춰가지고 그냥 후딱후딱 깨고 다른 맵을 하러 가겠습니다 아 너무너무 컨트롤을 빨리한 나머지 총을 안쓰고 이게 그 움찔움찔 움직이는거 움찔움찔 모션은 안나오고 어택을 빨리 누르면 이렇게 춤을 춥니다 칼리오페가 역겹군요 다시 봅시다 감마의료원 아하핳 나 진짜 승질나네 아 이런 더러운 맵을 두 번이나 나니 슈루탑 여기 동상 뒤에 뭐 숨겨놨었다고? 여기도 뭐가 있었대 이거 아까 여기있는 이런거 말하는건가 하핏 먼저 잡을게요 실험치료실 나 하핏 먼저 잡아야겠어 어디갔어 아 방금번거 수류탄이 아까도 친거라고 오케오케 여기 한마디 더 있지않아? 야 왜 이번엔 없냐 또 역겹네 아까 있었는데 이번엔 없네 이게 랜덤인가 보네요 난이도가 낮으면 나이돌 일곱 낮췄는데 빨리 깰렴 슈루탄 두개 오오오오 실험치료실 치료실영일 간부는 그냥 컨트롤을 잡읍시다 간부정도는 컨트롤을 잡을만하지 자아 어디보자 구급상자 하나 여기 하나있다 이것도 하나있구요 이거 이거 조그만한거 이거 하나있다 그리고 잘 봐야돼 이거 나중에 나중에 찾으려면 이제 핏또 쌌다 진짜 여기 하나있구요 다 이제 찾았지 여기도 안찾은거 없지 여기 숨겨진 길 하나있고 야아 이 숨겨진 길이 있어 동상 역겹게도 이런데다 숨겨놓은게 있구요 음 야 이거 모르면은 이거 그냥 모르고 넘어가겠구나 이런데 문 이거 끄고다니다 보면 아니 여기는 근데 잘 보이는데 여긴 숨겨진 길이라고 하기좋아 치료실공이 치료실공이 어 뭐 이런애들은 그냥 내가 때려잡으면 될거같고 어 야 잠깐만 빠질게 흐흫 자 다잡았구요 이거 봅시다 이거 또있나 어 여기있다 이거는있고 또 분명히 뭔가 조그만한거 이런거 숨겨놓은거 비커 비커 또 펜치 립 주사기 해골 없지 없는거같지 아 뭐죠 이게? 아 문 문 여는 데구나 앗 소르탄 두개 남았어요 소르탄 두개 여기 위에 길 여기 창고 열심히 뒤져봅시다 하나도 빠지지말고 아 쪽부터 하나씩 여기로 어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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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하나 여기 쪽은 다 뒤졌고 문을 다시 못닫네 여기 치료실공삼 여기는 그냥 컨트롤을 잡으면 되겠네요 자 다 잡았고 에 오늘은 캠페인 좀 하고 있어요 방송을 일찍 킨김에 뭐 또 숨겨놓은거 있나? 있나? 피커 없고 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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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지 없는거 같아 구급상자 하나 나중에 나중에 뭐 하나 얻기만 해봐야지 여기 하나 없어요 없는거 같아 확실해 없어 오늘 네 쭉 다닐거 같아요 저는 중간에 방송 안할거 같은데 유기물 재활용실 5급 감염자 하이 빠지고요 자 이한테 수류탄 소비하지 말고 컨트롤을 잡읍시다 그냥 속도만 빠르면 충분히 잡으니까 그리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여기에 하나 이렇게 조그만한거 이거 하이 또 조그만거 없지? 역겹다 더럽게 생겼다 여기는 주방 및 식당 구역 지밉로 4급 감염자를 위한 덜이킹고기 여기 뭐 얘네들은 별거 없죠 다 잡아주면 될거 같구요 야이 주방이 이렇게 더러워가지고 쥐가 많은 아유 양 주방 되게 더럽네 쥐가 이렇게 그냥 아 아 여기 여군의 비자 너무 거지같다 이거 찾는거 너무 역겹다 이런거 까딱하면 진짜 곧 넘어가겠군요 하나 속도 더 있을 법도 한데 여기 아 왠지 하나 놓친거 같아 어디서 느낌이 분명히 놓친거 같아 일단 가봅시다 거꾸로 들어왔네요 아까 읽었던 내용이구요 자 컨트롤을 다 빨리 잡아주시구요 그리고 여기 비밀길 있는쪽 활용해가지고 안쪽에 있는거 하나 찾으러 가볼래요 그리고 동상현 저기 안에 있는 수루탄지는 하나 먹고 끝나겠네 아 진짜요 내가 만약 혹시 포인트가 부족하면은 저기 식당쪽 다시 한번 가볼게 포인트가 부족하면 저 식당 킹능성 있겠네 이쪽도 한번 지나가면서 뭐 없고 끝날 이쪽 이제 내려가면 되나 아 그 아래쪽 아까 한번 돌다가 죽었던데 아 야 돌다가 아까 죽기 전에 돌았던데 아래쪽 갑시다 아래쪽 어 어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식당가.. 식당기에 술백이 뻑이 보이는데 안주어져서 욕 걱정먹어 다행히 욕먹지이 주워져야되는게 안주어지면 소류탄 요걸 한 바가지로 먹어도 이게 할만 없지 뭐 여기 숨겨진 건 없구요 왜 이렇게 많아 소류탄 많으니까 씁시다 9개나 있어 뭐 없지 간호사 언니 있나? 이번에 있나? 소류탄 잘못 던지면은 죽어요 진짜 근데 소류탄도 잘 던져야 되더라고 잘못 던지면은 자살이더라고 탕탕탕탕탕탕탕탕탕 근데 방종 안하고 계속 방송을 하면은 조금 있다가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중간에 뭐 먹든지 해야겠다 방송하더라 점심 Odette 탕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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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뭐 없지? 뭐 것 더 있니? 잘 봐야되요 여기 이런거 수만마리 잡을때 식사하면 된다고요? 아니 무슨 밥을 밥을 좀비 몇마리 언제 잡을때 그 빗타이밍에 먹어요 어느 타이밍인지도 모르고 됐지 여기 하나있다 다 먹었지 여기 포인트가 140에 260 이랑 270에 560 인데 음 어떨랜지 아직까지는 놓친거 없이 그냥 잘 가고있는거 같긴해요 호잇 수리타 시원하구만 노트 아니고 여기 아래있는거 하나 자 위에가 화장실이었죠 화장실에 있는거 그냥 잡으면 될거 같고 어 네 여군 미소는 낮춰서에요 그 높이 해봤자 몹들만 많고 시간만 오래걸리고 좀 유지하고 되가지고 여기 어 구급성자 하나 잡았고 여기 하나있구요 없지 문 열고 들어가구요 여기가 간호병 침실민 어린이실 어 어 이번에 하필 있네 발사아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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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모드 비커스 투 아 뭐라고 해야되냐 버링 지루합니다 간마로 갑시다 자 그냥 랜덤인가보네 이번에 나오네 음 그런거 같애 앞에 잡구요 루즈 아 루즈가 막힌구나 버링은 좀 다른데 자 없죠?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포인트가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이거 맞나? 소루타 몇개 남았죠? 일곱개 아끼지맡시다 여섯개 소루타는 좀 더 써도 될거 같애 넌 출구인데? 잠깐만요 야 왜 벌써 출구야? 야 왜 왜 벌써 출구야? 맵을 거의 어서오세요 고님 메인이 하나 남았겠죠? 뒷문으로 들어가는 데가 벌써 끝나면 안되지 뒷문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네요 일단 여기 하나 있구요 일단 여기 하나 있구요 아니 여기에 다 몰빵 되있을거에요 아마 여기에 다 몰빵 되있어가지고 그런거일거에요 수루탄 여기 안에 다 들어있을 겁니다 아마 그치 아쿠타는 말이 안돼요 구급상태도 하나 써주고 구급상태도 하나 써주고 어... 끝에서부터 찾을게요 끝에서부터 이거 하나 동상 하나 아 이 안에 다 있겠다 유물 하나 금고 책 금고 아니고 책 책 하나 아 이 안에 다 있겠다 여기 뭐가 많다 이거 세탁기인가 세탁기 아닌데 여기 뭐지 저게 쇼미 더 머니 쇼미 더 머니? 없구요 없구 없구 이거고 살짝 불안한데? 왜..왜 끝이죠 맵이? 아직 맵이 꽤치면 안되는데? 찾을게 많이 남았는데? 아 끝났다 다했다 다 채웠죠? 오케이 오케이 야 이 맵을 한번 더 했다고 내가? 흐흫 이맵을?! 부끄러운 줄 알았지 이 맵을 한 번 더 했다고